아름다운 해안도시 더반 아름다운 해안도시 더반 평창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김연아 선수도 무엇보다 마지막 날 있을 최종 프리젠테이션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입에 굳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간 아니어도 호텔방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특히 김연아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김연아 선수는 직접 남아공 일간지에 자신의 글을 기구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아시아에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 발표날이 다가왔는데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반의 한 아이스링크장에 별들이 떴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벤쿠버 올림픽 스타들이 남아공 아이들을 위해 나선 것이다 그의 만남이지만 잊지 못할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다 그의 맞서는 대한민국 평창의 얼굴은 세계 피규어의 신화를 쓴 김연아 선수 음반 위가 아닌 스포츠 외교무대에서의 대결 키스 인 크라이존에 서서 정광판을 바라보듯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연아 선수가 최종 프리젠테이션에 나섰다 10년 전, 평창에서의 꿈을 시작했을 때 저는 어린이, 제 자신의 올림픽의 꿈을 시작했을 때 서울에서의 아이스링크에서의 꿈을 시작했을 때 그 때에는 한국에서의 꿈을 선택했을 때 좋은 운동과 연습을 시작했을 때 평창에 들어설 경기 시설에 대한 영상에도 김연아 선수의 설명이 곁들여졌다 경기 시설에 대한 경기 시설에 대한 경기 시설에 대한 경기 시설을 투표는 단 2분 만에 끝이 나버렸고 한 도시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평창에 선택했다 경쟁 상대였던 독일 민원 측은 상심의 눈물을 삼켰고 대한민국 평창은 1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들 8명의 역할은 아주 치밀하게 나눠져 있었다 세계적인 피규어 스타 김연아 선수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대외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미리 만들어 온 영상 속에서 연아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 수십초 분량의 이 짧은 영상을 위해 연아는 구슬땀을 흘렸다 자, 오프닝은 한두 번만 더 가고 지금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 표시를 하면 볼 때부터 가운데에서 그림이 싹 들어가게 연아 씨, 레디? 네 이제, 이 그림을 깨끗하게 그려줄게 오케이 너 왜 이러니까 그래요? 있으면서, NOW 하면서, oh Babe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conflict game 우우우우우우우우 Lucian 자, 역시 꿈 하나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김연아 선수 그녀가 진심을 다해 전하는 평창의 꿈은 진솔했고 진지했다